그렇죠 그렇죠 아니 오빠도 붙지마 붙지마 저기요 붙지마 왜 언제 그럼 언제 내려가? 우리 못 가? 애들 추운데 기다리고 있어 아 잠깐만 천천히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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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났어 왜 이래 눈 뭐야 안경 왜 이래 지금 큰일났어 아니 이거 눈 어 눈 눈 지금 어마어마하게 눈이 많이 와요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지금 1층에선 눈 오는게 잘 안보이니까 2층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러보세요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지금 엄청 쌓였거든요 장난 아니야 근데 지금 문제가 오빠 네 근데 애들 자리가 못 가 여기가 약간 정사졌잖아요 그러니깐요 단지 단지 단톡방이 있는데 청무입니다 아무튼 차가 못 올라오고 못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 염화카신 뿌린다고 바가지한테 들고 오라는데 빨리 와요 제가 솔선수범 해가지고 어 이 동네를 제가 지킬테니까 당신이 투명하네 어? 자 일단은 어 갑시다 어 이게 또 신발도 이런걸 신으면 안돼요 지금 예? 장화 미끄러워 안 미끄러워 장화가 이게 오히려 더 좋은거야 뭐 알아? 당신도 이거 신어요 아니 알아서 하세요 아 근데 지금 너무 걱정인게 우리 집은 우리가 치운다지만 그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언덕길 어떻게 해야 되냐 맞다 거기는 어떻게 할거야? 뭐 내려갈 때 큰일났어 우리 어떻게 해 일단은 학교 갈 적에는 같이 가요 일단 에? 저도요? 저도요? 야 와 눈 세상인데 여기? 눈 온거 봐 장난 아니야 와 여기 지금 이미 다 뿌려놓으셨어요 이만큼은 오빠 그냥 포레타로 들고 올라갈까? 그거면 되겠어? 어 아 여기만이고 차 다니는 그 바퀴 다니는 그러니까 바퀴 다니는데 저기요 학교 좀 뿌려요 그렇게 소금 뿌리듯이 아 이거 많이 뿌리면 또 안돼 왜? 이렇게 비료 주듯이 그래야 되니까? 아 비료 좁았나 모르겠네 총무님 몇 시부터 하신 거예요? 네 몇 시부터 하신 거예요? 아 지금 지금 정확히 오늘 한 2시간 정도 진짜요? 1시간 정도 하신 거네 혼자 이분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? 속옷뿌리지 맞지? 맞지니까 고마워요 우리 동네를 지켜주고 있어서 아 우리 총무님 진짜 고생 많으시죠 아이 많으세요 어 이번에는 제가 비처리지를 할게 아 이게 또 전투적으로 또 멋있게 해야 되는데 자 해주세요 전투적으로 해봐 봤죠? 아니 아니 네? 오 좋은 장비다 어디서 났어? 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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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크레이 포크레이 우와 장난 아닌데? 포크레이 근데 이거 위에다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그러네 위로 올라가면 어떡해요? 저기요 자 이게 어마켓 수면 이게 소금 성분이랑 비슷한 그런 건가? 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뭐 하는 거예요? 부러트리면 어떡해? 아니 우리 거 아니잖아 이게 나무가 썩었네 그러네 여기 썩어있었네 어 근데 이거 누구 거야? 어 부러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무가 내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무가 썩었네 어떡해? 어 영화 칼슘 일단 내가 하고 있어 어 같이 뿌릴게요 지금 한 두 시간 치운 거 같은데 지금 좀 많이 깔끔해졌어요 근데 야습하게 또 눈이 계속 오고 있어요 일단은 치워드리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쪽하고 이쪽 그나마 차는 다닐 수 있을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나다린 차로 픽업을 할 수 있을 거 같고 제가 우리 동네를 또 지켰네요 수고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나다린을 데리러 갑니다 오 절 내러가 절 내러가 절 내러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 아 역시 어 너무 고생했어 혼자 했어? 근데 일단은 중요한 게 극도에 내리막길이 엄청 심한 데가 있어요 지금 지금 나다린 한 개 앞에 있지 지금 여기도 아슬아슬해요 지금 그래도 눈이 아까보다는 좀 더러요 근데 이 와중에 나무 너무 예쁘다 예뻐요? 하얘가지고 하긴 예쁘긴 하네요 어 우린 아직 동심이 살아있나 봐 그러니까 어 난 아직도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나 진짜? 그럼 난 초등학교 때도 추워서 눈 싸워 안 했는데 진짜 싫었어 추워서 싫었어? 오예 이제부터 언덕길 시작입니다 지금 지금 이거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차가 미끄러지 미끄러지기는 해요 지금 아 진짜? 건전하는데 바퀴가 막 돌아? 그럼요 그걸 느낌이 딱 들죠 이제 올라왔으니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의하니가 큰일났네 거기가 이제 바로 극감사입니다 내려가는 거 진짜 위험하거든 와우와우와우 시작이야 이제 내리막기 시작이야 지금 저 차 앞차 갑자기 멈췄는데 여행도서 multiples 암차가 엄청 천천히 가고있어요 천천히 오우씨 큰일났다 오우 이거 걸어가는 게 더 빠르긴 한데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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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위험해 어떻게 어떻게다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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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! 오! 이빼 이. 보이죠 이거? 안보여요 보이진 않 fried 발로 소리가 들려 오우찔 한번 봐봐요 내일 아침에 학교 갈 때 다 알아붙을 거 아냐 이거 지금 네 낮은편에서 차 가 오니까 혹시라도 미끄러져서 부딪힐까봐 이 차가 안가고 있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오빠도 붙지마 붙지마 저기요 붙지마 왜 언제 내려가 우리 못가 애들 추운데 기다리고 있어 아 잠깐만 천천히 완전 내리막길 여기 여러분 완전 내리막길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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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왜 자꾸 브레이크를 밟아 브레이크 밟으면서 가야죠 근데 왜 그 브레이크를 밟냐고 미끄러워져서 무섭게 아 됐어요 무사히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안전하게 지금 이제 올라가는 게 문제 오빠 이따가 저기를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보니까 여기가 지금 다 눈이 아직 안 돼가지고 여기 아직 안 왔어 요새 보겠는데 염화칼슘 이거 안 뿌리고 다니냐 저희도 안 뿌려야 할 거야 왜 안 뿌려주십니까 저희 동네 손이라서 안 뿌려주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뿌려주세요 좀 어이 빨리 오시오 왜 왜 자꾸 찍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오빠 우리 엄마 아빠가 오늘 얼마나 힘들게 너네를 델러 온 줄 알아? 우리 집 언덕길인 거 알아 몰라 엄마 엄청 많이 와가지고 다 치고 왔어 그래? 눈 다 치고 왔어 너네들이 위해서 잘 왔어 너네들 집에 가서 마당은 너희들 몫이야 그래 그래 아 좋아? 잘 됐네 잘 됐어 이참에 시험이 됐다 잘 됐네 싫어할 줄 알았는데 뭐야? 좋아 좋아 애들이야 좋아? 네 눈 진짜 이만큼 쌓았어 이만큼 눈사로만 될 거야 청소하면서 눈사로만 될 거야 그래 그럼 마당 청소하면서 눈사로 몇 개가 만드나 해볼까? 응 자 우리 요원들 눈 치우기 전에 지금 체력 보충하고 있습니다 응 라면만 콧고 쌓고 라면먹고 더 열심히 치우려고? 응 진짜? 응 눈사로 몇 개 만들 거야? 몰라 제 통합 10개는 그렇게 만들잖아 10개? 아니면 난 큰 거 하나 야 우리 그냥 됐다 큰 거 하나 만들면 안 돼? 안 돼 엄청 큰 거 아빠가 큰 거 응 아무튼 도전 응 야 니네는 라면을 몇 시간을 먹은 거야? 아 핸드폰 몇 번 반댔잖아 지금 5시 반 밖에 안 돼있어 근데 왜 이렇게 깜깜해? 와 깜깜하다 이 깜깜해 어 여기 눈 잠깐만 누가 이렇게 밟아놨니 미리? 아 계단 조심 미끄러워 얘들아 계단에 눈 쌓인가봐 지금 이만큼 쌓였어 계단 이만큼 쌓였어요 여러분 포드득 포드득 소리 완전 좋아 일단 이 계단을 먼저 이렇게 치워야겠는데요 여기 다니다가 진짜 비통수 꽝 큰일 나겠어 우리 나린이 씨 도와주러 온 거야? 어떻게 할 건데? 노하우가 있어? 오 야 그렇게 하면 밑에 다시 다 쌓이잖아 내가 그 추운데 우와 계단 이렇게 나린이랑 저랑 다 했고요 자 이제 우리 나린이가 자기가 눈을 이걸로 모아준대요 그리고 다린이가 눈사람을 막는 사람을 만들 예정인 것 같아요 얘 벌써 이만큼 대따 크게 만들었어 다린아 우리 진짜 아빠 말하는 사람 만들 수 있겠는데? 어 대박 길났어 어? 길 어 나린이가 길을 냈어 야 못 젖어 빨리 일어나 이거 내가 만들었어 엄청 크지? 더 크게 할 거야 와 큰 눈두덩이 두 개가 완성이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? 얘 어떻게 들을 거야? 못 들어 아빠한테 헬프미 해야 되겠다 헬프미 왜요? 눈사람이 너무 커서 못 들어 빨리 와 빨리 와 아 몰라 빨리 하지 이거 김살이고 언니코야 따단 따단 우리 영웅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여기 꽃가루 좀 날려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영웅 저거 올려야 되거든 저거 대박이네 엄청 잘 만들었지 어? 이거 못 올리겠어 자 하나씩 쳐줘 좋아 셋 하면 되는 거예요? 하나 하나 둘 셋 내가 할게 누가 찍을래 영상 찍어줘 다린이가 역사적인 순간 하나 둘 셋 오! 하아악 knud 울렸다 다 우와 descendants 잠깐 잠깐만 이러 Lindstrύ 나린아 일어서봐 5 하이 야 나린이만 하네 거즈음 우와 와 여러분 지금 여기 눈이랑 코랑 귀 닿았거든요 약간 잡막 루피 같으 빠히 와 옆에 사진 찍어야 됐네 나다린 내가 찍는다 하나 둘 셋 아 나다린은 더 놀거야? 추워 추운데 엄마는 이만 들어갈게 재밌게 놀다가 들어와 여러분들 눈이 와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구요 길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시고 이렇게 총총총총 걸어다니세요 아까 다린이 학원가다가 두 번이나 넘어졌대요 그럼 안녕 다음에 만나요 안된다고 어디갔어? 안녕 안녕 안녕